자 여러분 저는 후토크 때 옵니다 바깥에서 경기 보면서 급여 정산을 하다가 이제 와요 자 제가 한번 여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가서 돈 관리 하시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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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바인 믿어야 되나요 또? 기대되는 매치업 오늘의 필매치 컴온 컴온 벤드비스 선생님 와 이게 뭐야 포메이션이 어떻게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거야 지금? 권테 ㅋㅋㅋㅋ 권테가 어떻게 포메이션을 할려고 이러는거야 탕강가가 중앙미들로 되어 있는데 이거 탕강가의 위치가 sweatsena tangible 탕강가 어디있어 탕강가 오른쪽 풀백이야 도어티 베르바에 공자 보호 좀 기대 해야 되죠 지행 자 깊게 깊게 아아아아아아 와우 슬슬 지금 첼시 분위기 슬슬 넘어오는데 어 윙크스가 여기서 뺏기면 안되는데 안 뺏기구요 일단 연결이 되는데 다시 스승님이 뺏깁니다 하지만 파울 심판 윗술 한이하는 마운트 오마이갓 글로리 글로리 토트모스프 글로리 글로리 토트모스프 텐션 깨지 마시구요 뭐죠 저 대가리는 자 캣 캡틴 노이어님께서 아우 옥텐 목 들어주겠네 라고 하셨는데 네 열심히 해도 지랄 재미있게 해도 지랄 가만히 있어도 지랄 어? 다이어 왜 나와 다이어 왜 니가 왜와 어 왼쪽 왼발 지혜 지혜 왼발 슈팅 가만히 들었어요 어 유리스가 어렵게 퍼챙 윙크스 윙크스 전진 윙크스 전진 윙크스 전진했어요 윙크스가 왼발 윙크스 왠열 윙크스 주건이 형 텐션 미쳤네 여러분 제가 이런 중계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저 아직 있어요 여러분 텐션 괜찮습니까 여기서 베르바인 베르바인 여기서 진짜 어 트리핑 머리 트리핑 되고 전방으로 오도이가 견제 앞쪽 뛰어가는 싸체스 싸체스 까지 세찬용 까지 나가지않았어요 퇴컨 퇴컨 나 지금 뭐하냐 왜저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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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혹시 내일 월급날이라서 어 그래서 그런가? 나 내일 월급받아가지고 나 내일 그래서 좀 기분이 없됐나? 월급받으면 뭐해 다 저쪽으로 보내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베르바인 하지만 티아고실바 파울 바로 옐로카드 야 이거는 이거는 베르바인 이거는 좋죠 토트넘 좋죠 역습에서 슈팅이나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반 정도 성공 왜? 티아고실바가 옐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반성공 인센티브로 바뀌었으면 배가 지나죠 진짜 나 지금 머리 약간 찌근찌근 거리거든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를 잘 즐길 수 있다면 제 머리 정도는 터져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 이거 잘 줬는데 좀 급했다 누구니? 조류진유 야 너도 이거 급했다 얘 루카쿠가 엄지손가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패스가 그지같았거든요 하지만 루카쿠는 지금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의 대신 짜증부리면 안 돼요 그냥 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되는 지금 위치죠 루카쿠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속모드 지흐가 마운트에게 가운데 루카쿠 아 헛발진 오도희야 다가가 다가가 오도희 다가가 오도희 아 루카쿠 헛발진 다시 루카쿠 따봉 지금 루카쿠 계속 따봉하거든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누가 루카쿠의 뺨을 후려갈고도 따봉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형 리그중개 해설할때도 이텐션으로 해주면 안되나요 SECS 리그중개 해설할때 이텐션으로 K리그중개할때 하면 잘립니다 35분 35분동안 토트넘 입장에서는 잘 버틴거죠 35분동안 토트넘 입장에서는 잘 버틴거죠 어 이건 파울이죠 어 옐로카드 나옵니다 이거 아 이거는 탕강가 성급한 수비 아 이건 아깝죠 이거 탕강가 이 수비는 아깝죠 이 옐로카드는 너무너무 아깝죠 어이없는 수비를 하는 탕강가 입장에서는 이 옐로카드는 굉장히 콘테감독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아 호이비에르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온사이드다 세세종 스피드가 괜찮은 세세종 세세종 세세용 하지만 빛만누슈팅 오 깜짝이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이미 보세요 이거 제가 이거 하는거 다시 컨텐츠 만들어도 될거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써 놨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오른쪽에 어 위드거가 왜여깄어 위드거 왜여깄어 어 루카쿠에게 어 아 어 근데 베르바인이 왜그래 베르바인이 왜그래 잘했어요 이거는 어 근데 좀 아픈가보다 베르바인 어 설마 말이 안돼 아아아아아아 도트덩 파울이 아니에요 휘슬 안 불었어요 일단 불었어요 자 뭐죠 뭐가 문제죠 어 골을 골을 허 아 믿었다 아 이거 밀었는데 이거는 파울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 판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게 없어요 네 뭐라고 할게 없습니다 아이 정말 싸우지마 내가 헤리케인이 믿었다고 얘기했잖아 이 판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그런거 없다고 봐 이새끼들아 루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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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겠습니다 얍 루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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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냐 안 밀었냐의 차이지 후반전 기대해주세요 보통 이제 형이 마지막이 그거 하죠 아디다 하하하하 어 톤이 됐어요 이거 이거 야 이거 탕강가 수비가 너무 성급했어요 이거 달라붙으면서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면 지혜의 왼발 지혜의 왼발 들어 갑니다 지혜의 원더콜 이런게 터져야지 이런게 터져야지 쉽게 가는거지 와우 탕강가가 저렇게 달라붙어서 수비를 해버리네 저런 상황에서 그냥 그냥 상대에게 기를 내줘버리네 어 들어갔어 들어왔어 교체도 체하기 전에 체하고 실망한 게임을 거의 끝냅니다 이거 끝났어요 이거 95% 끝났어요 게임 와 후반초반에 이렇게 무너지네요 와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 어 울렸는데요 뭐라 뒤에 스킵 베르바이트 오오 오마이 갓 와 루카쿠 등지고 턴 와 야 이거 루카쿠가 정말 잘하는거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헤리게임 발빛을 줄 수 있나요 오른쪽 잘줬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은 패스에요 이거 짧았어요 아 아 미친 패스였는데 와 이거 진짜 잘 맞는데 오오 이것까지 막아요 케이파 케이파 어 케이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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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